너희 진짜 키친 거 빼고 다 괜찮은데 너희 어머니도 크셔? 우리 엄마 아빠는 착한 남자잖아 착한 남자? 오케이 착하겠어 아빠 안녕하십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녕하십니까 안 돼 여보 아닌 것 같죠? 아닌 것 같아 아 진짜 착해요 일단 오빠 앉아 내가 아 앉아 앉아 아버님도 키가 크셔 크셔 보이시던데요 은호가 유전자가 좀 좋나봐요 나는 우리 윤호에게 윤호보다 작은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또 그럴게요 아니 아버님 윤호보다 제가 키는 작지만 작지만 네 키는 작지만 제가 진심으로 윤호를 좋아하고 좋아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빠 아빠 착한 남자 좋아한다며 너를 지켜줄 수 있어야지 너를 지켜줄 수 있어야지 너를 지켜줄 수 있어야지 뭔지 알아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이 춤을 다 지켜줄 수 있어야지 내가 춤을 다 지켜줄 수 있어야지 나는 춤 잘 추는 남자가 좋다 아니 춤이야 춤은 제가 또 한 춤이 나네요 아니야 어떤 춤으로 하세요? 귀여운 거 뭐 섹시한 거 뭐 힙합 좋아해요 아 힙합 좋아해요 아 힙합 좋아해요 아 힙합 좋아해요 힙합 춤을 좀 추는다 그래 아 네 아빠 아빠도 한번 춤추셨잖아 아 아버님이 춤을 다 지켜줄 수 있잖아 아버님이 춤을 다 지켜줄 수 있잖아 이렇게 돌았어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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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